오늘 기계 인자가 있으니까 걸렸다 아이아이 스왑스 하나 역시 인자가 있네 하나 더 걸렸다 아이씨가 안내 멜로다 나가네 리핀 보너스 목격 뭐? 4배팅 하고 있던데 이거 주 말고 아저씨 irable 그리고 또 나왔네 미친듯이 나오네 그랜드 또 나왔네 그랜드 미친듯이 나왔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감사합니다.